월터 브루그만의 유배기의 신학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브루그만은 지금 포스트 크리스탠덤 시대, 교회가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듯이 기독교가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승리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그만은 오늘날 그리스토인들이 성경을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토인은 성공하고 그리스토인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악인들은 이 땅에서 패배하고 실패한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포스트 크리스탠덤이라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특별히 그리스토의 십자가 앞에서 이 승리주의적인 시각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토를 완전한 실패자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토를 완전한 패배자의 자리로 지금 몰아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토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회의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승리주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토의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월터 브루그마는 상처받은 자의 관점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상처받은 자의 관점으로 패배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자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루그마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특별히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정신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내면에 담겨있는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브루그마는 입장입니다. 브루그마는 오늘날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또는 소비주의가 사단적인 영성이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토인들이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주 풍족한 세상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사단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단의 욕망을 억제하며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에 갇힌 우리 시대를 초월하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정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안식일날 우리가 하루 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 모두에게 하루치의 양식을 주시는 이 만나 정신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 시대 정신을 초월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정신이다라는 것이 부르그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그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서 위기를 만난 장면을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아론이 금송화지를 승배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에 올라가고 그동안에 아론이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승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이스라엘의 위기였다고 바라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레이에서 멸망당할 때, 이게 이스라엘의 위기였다고 보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를 이스라엘의 위기다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위기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위기 때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들은 여호와는 공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극률을 베푸시며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공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극률이 풍성하며 진리와 인자의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세 번의 위기의 순간에, 이 세 번의 장면에서 모두 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롭고,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은 이 세 번의 위기의 장면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률이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도 이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그마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이 은혜와 극률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부르그마는 이 책은 2000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서구교회가 점차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서구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르그마는 서구교회가 유배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면서 구약성경에서 유배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서구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거든요. 21세기 이후에 한국교회도 점점 사회 속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있고요. 또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세상 속에 포로로 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분명히 한국교회도 점차 유배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부르그마는 서구사회에 이 책을 통해서 유배기의 신학을 던졌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유배기의 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성착하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